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 눈을 감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합니다. 코끝의 콧구멍으로 호흡에 들고 남을 촉각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콧속에서 더 강하게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술 위에서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콧구멍으로 내쉽니다. 명상하는 동안 당신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감각을 느끼는 곳에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합니다. 모든 들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들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느낍니다. 때때로 호흡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호흡이 길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짧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호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끝에 콧구멍을 통해 단지 호흡에 들고 남만 관찰합니다. 모든 들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날숨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느낍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놔둡니다. 당신의 주의가 호흡에서 벗어나 신체의 감각이나 생각 등 다른 대상으로 갈 때마다 곧바로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립니다. 명상이 끝날 때까지 일을 계속합니다. 명상의 고종적인 간은 명상의 부자입니다. 명상의 비유지 명상의 부자입니다. 명상은 위주지